셋!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드디어 하이라이트 공식 팬클럽 라이트 일기를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트 라이트는! 네, 첫 만남인데 첫 만남이 아니 첫 만남 같은 하이라이트의 팬클럽 라이트 일기와의 만남을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큰 기대되네요. 여러분들만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혜택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마음껏 누릴 준비하시고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빠져지시기만 하면 되고요. 들었습니다. 하이라이트 공식 팬클럽 라이트 일기는 말이죠. 2017년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어디죠? 어라운드 어스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즐거운 추억을 많이많이 만들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많이 가입하셔서 좋은 추억 많이많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트가 가는거세요. 하이라이트가 간다. 라이트 나이트! 하이라이트! 고맙습니다.